안녕하세요 금닭터입니다 앙금 오늘 오랜만에 진짜 의학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동안 제가 전공 소개 영상을 통해서 여러 과를 설명해드렸어요 흉부외과라도 영상의학과, 신경의과, 내과, 응급의학과, 외과, 마치통증의학과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가장 인기많은 영상이 어떤 어떤 과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영상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본주의 끝판왕인 미국은 과연 어떤 과가 인기가 있는지를 한번 결과가 있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차팅아웃컴스인 더 매치라는 거고요 2018년에 나온 겁니다 2020년에 나온 거는 어젠가? 그새 나왔는데 제가 아직 듣진 않았어요 일단은 2018년 거를 해드리고 나중에 2020년 거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의사고가고시, 실기랑 필기, 실기랑 필기를 두 개 모두를 붙어야 인턴을 해요 인턴 1년을 하고 레지던트를 지원을 하죠 내과를 하려면 내과를 한다거나 영상의학과를 지원한다거나 흉부외과를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인턴 1년을 거친 다음에 인턴 성적, 자기의 일을 어떻게 했는지 의대 성적을 가지고 그다음에 인턴 끝나고 또 보는 시험이 있어요 전공 시험이란 게 있어요 4개를 가지고 자기가 전공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서 경쟁자를 이긴 다음에 전공을 합니다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다르게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레지던트를 지원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성적이 중요하겠죠 USML 스텝 1이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흉부외과를 바로 뽑아요 흉부외과, 인턴을 끝나고 흉부외과를 바로 뽑고 그 사람은 흉부외과 레지던트장과 일을 하고 전문의 시험을 하고 합병을 하면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는 거죠 미국은 그런 다르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흉부외과를 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 외과를 갔다가 흉부외과를 펠로우십을 할 수도 있고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다르게 인터벤션 영상의학과라는 게 있어요 인터벤션이 뭔지 알려면 영상의학과 소개 글을, 소개 영상을 보시면 되고 이건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어쨌든 그걸 좀 감안하고 보시죠 자 이걸 보시면 Match rates of US Allopathic Seniors인데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제 영어를 못해요 발음이 안 좋아요 미국에 있는 의대를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과별 경쟁률이에요 계산법은 합격자 수 퍼 지원자 수 곱하기 100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경쟁률에서 역수를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명 모집에 120명을 지원하는 수치가 100명 모집에 80명을 지원하는 것보다 낮으니까 역수가 맞겠죠 보시면 이제 인터벤셔널 라디얼로지가 58.3인데 피부과, 더마톨러지 피부과가 81.6 병영외과, 얼스토패스틱 설저리가 82.4 정신, 사이케아트릭스가 84 외과가 제너럴 설저리 84고 성형외과가 플라스틱 설저리인데 85.7 비뇨외과가 86 신경외과가 86.3입니다 그 외에 이제 수치가 높은 게 신경과 뉴럴러지죠 95.7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꽤 인기인 마취과랑 다르게 미국에서 마취과가 96.0이네요 그 다음에 내과는 97.9고 소아과, 페이드 내과 이제 인터널 메디슨이라고 하는데 이거 97.9고 소아과 페이디아트릭스가 98.8이에요 내과, 소아과는 사람 살리는 거에 가장 중요한 전공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인기 많은데 최근에는 인기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미국에서도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퇴를 보시면 USMN의 Step 1 Scores of US Allophanic Senior 라고 적혀있죠 이건 이제 성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레지던트를 선발할 때 의대 내신, 인턴 성적, 인턴 끝나고 본 전공인 시험 점수 본인이 인턴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 동료들의 평가 이제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미국은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USMN Step 1 Scores가 높은 높을수록 성적이 가장 높은 그래서 보시면은 성적이 우리나라도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문과 같은 경우는 서울대 경영외과를 적잖아요 그 다음 성적대가 이제 서울대 가름과 그런 거나 연대 경영외과 적는다든지 이런 거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피부과를 적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못해 그럼 나는 피부과를 피해서 적겠죠 그래서 뭐 헤라 같은 경우는 실제 경쟁률을 보면은 인기라는 측면으로 보면 조금 약간 괴리가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더멜톨로지 다이그노스틱 라디올로지 인터벤션 라디올로지 류로러직 서저리 신경외과죠 그 다음에 정형외과 올소패식 서저리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라렌지올로지 플라스틱 서저리 성형외과죠 라디에이션 콜로지 방사전 종양과인데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피부과 249 성형 249 이비인후과 148 방영외과 248 방사전 종양 247 신경외과 245 이렇게 해요 인터벤션 영상외과도 꽤 높네요 이비인후과가 좀 높은데 우리나라 이비인후과랑 조금 다르게 성형이라고 하면 얼굴 성형 플라스틱 서저리 그러니까 성형외과가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오토 라렌지열 서저리 이쪽 계열이 어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나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없습니다 성적이 조금 낮은 과들은 소아과 227 페이드아트릭스죠 그 다음에 정신사이키아트릭스 226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의외예요 우리나라는 재활의학과가 좀 많거든요 피지컬 메디슨 앤 리헵 이게 좀 낫네요 그다음에 가정의학과고요 미국에서는 의대 나와서 바로 우리나라처럼 일반 위로 활동할 수 있는게 아니고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볼거는 퍼센테이지 오브 유에스 알로페스틱 시니어스 부와 멤버스 오브 에이오에이 에이오에이 인데 이제 이거는 초아? 라고 하지 마시고 초아를 좋아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게 아니고요 각 의대에서 상위 10% 의 사람들입니다 서울대 의대 10% 한동모 의대 퍼센트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과를 갔냐를 보는 건데 이건 그냥 그대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피부 성형이 제일 높네요 그다음에 정형 입인후과가 또 높고요 그다음에 신경외과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더 높습니다 낮은 과는 자정의학과 정신과 재활의학과고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재활의학과가 인기가 많으니까요 결론을 보면은 상위권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그다음에 입인후과 정형외과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신경외과를 선호하고 상위권들이 이걸 선호를 하고 이것에 대한 경쟁률도 높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러한 리스크가 큰 전공들 신경외과가 어떤 과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리스크가 큰 전공들 인기가 많은 거는 당연히 페이가 괜찮고 뭐 QoL이 나쁘지 않겠죠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인기가 좀 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인기가 덜 하냐 라고 하면은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요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성적이 올랐어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와 성적이 올랐어 너 나와 칭찬해 박수 자 성적이 올랐으니까 앞으로 나와 엎드려 그래서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의아해 하겠죠 아니 선생님 공부를 잘했는데 왜 뺨을 때려요? 선생님이 이러게 야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는 건 네가 좋은 거지 누가 하라 그랬어? 난 너한테 공부하지 말란 말은 안 했어 그냥 축하한다 했잖아 축하 안 해 근데 보상은 없어 그리고 널 때릴 거야 우리나라는 좀 이런 식이죠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개고생 했지만 고생은 하지만 보상이 좀 적죠 대신 몸을 자기 몸을 많이 갈아야 되고 근데 이제 그 몸을 간만큼을 좀 보상을 요구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야 하기 싫음하지마 이럽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예를 들어 뭐 어떤 약간 이슈되는 게 있는데 의사가 생각했을 땐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치료하면은 이제 돈을 안 줍니다 과잉 청구라고 해서 그럴 경우에 이제 문의를 하죠 심평원이랑 보건복지부에 이러 이러 이러한 경우 지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해요 답변이라면 심평원에서는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돈은 안 줄 거예요 의사 재량껏 하세요 근데 물론 그건 과잉 청구니까 삭감은 할 거고 돈은 안 드릴 거예요 나중에 실사가 갈 수도 있고요 근데 하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의사가 손해보고 치료를 하는 구조죠 뭐 그러니까 미국이랑 다르죠 그래서 뭐 어떤 게 좋다 안 좋다 말은 못 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저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걸 하니까 달마다 문화랑이 다르니까요 어쨌든 이제 미국과 한국을 닮은 점은 피부과 성형외과 영상예학과 정형외과 상위권들한테는 인기가 좀 있고 서학과 내과는 인기가 좀 덜하다 이거는 좀 닮았어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점이 있죠 대활의학과 정신과는 미국에서 인기가 없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은 외과가 인기했습니다 외과를 전공한 다음에 성형외과를 갈 수도 있고 홍보외과를 갈 수도 있고 이런 다른 이제 좀 스페서픽한 서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다르게 신경외과도 좀 인기가 있고 신경외과는 사실 막 마니악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인기가 있다 없다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기가 치솟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차이점으로 보면은 재활의학과 정신과의 인기가 정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외과 신경외과 있겠죠 보상이 다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도 많이 컨트롤하지 않았습니까 사망률도 굉장히 낮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내과 외과 청소년과 산부인과 뭐 이런 과들을 많이 전공하셔가지고 전문의 숫자가 많이 부족하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좀 힘들었던 거는 공공병원 공공병원이 없던 게 문제였던 거지 공공병원이 없어서 민간의료원한테 던져가지고 문제였던 거지 우리나라의 뭐 다른 시스템이 괜찮습니다 의료대란이라는 건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아직까지는 돈보다 자기 몸 바쳐가지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내과는 꽉 찼었고 신경외과 뭐 이런 과들도 많이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애국심이랑 의사들의 소신 이런 게 좀 강력해서 사람 살리는 전공을 많이 아직도 한다는 거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부터는 판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좀 농담이 좀 적었는데 이런 영상도 만들어야 가끔은 제가 또 저처럼 이거 개그맨이야? 아니면 의사 코스프레 한 사람이야? 라고 하실까봐 이런 이런 영상 만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요새 우리 약간 동기들이 야 너 뭐 꽁터하더라? 이런 말 듣는 게 너무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씌우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우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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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